아아! I know that you are wrong and this is now where you belong I just want you of everything 이야, 진짜 오늘 초반과 중반 그리고 이제 청년이기 분위기 선수들의 기분이 확 따릅니다 최은성 지금 강력한 그 힘을 보여줘야 돼요 테란 대 테란전이 5차전까지라서 굉장히 지칠 수도 있는데 아 오늘 정말 진심적이고 진짜 네 한동호 신나죠 기분 좋죠 10시간 20시간 하더라도 처음 올라온 4경기장 최은성은 당대해서 명전 직전까지 만들어냈으면 신나죠 기분 좋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최은성 선수의 신형이죠 11시에요 11시 연속 오렌지색이고 이에마사는 한동욱의 진영은 7입니다 파란색 위쪽 위아래 러시아 오토 첫번째 경기에서는 최연성이 상대편의 몰래 팩토리 작전 정말 기가 막힌 수비를 극복하면서 승리를 했고요 이건 어떨지 11시와 7시입니다 한동호 신나죠 일단은 1,2경기 1경기 때 러시아우트와 마찬가지로 어떤 전략을 준비했을 수도 있지만 힘싸움에서 충분히 밀리지 않는다는 걸 한동호 선수가 보여줬기 때문에 3,4경기 때와 마찬가지로 힘싸움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한동호 선수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변화를 한번 시도해 봐야 되는 건 오히려 최연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기세가 지금 한동호 선수가 확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꾸준히 그대로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한동호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호이 괜히 잘 되면 좋습니다만 안되면 역전당하기 쉬운 초반에 뭔가 집중하는 작전을 안오락률도 높은 것 같고요 근데 뭐 지켜봐야죠 또 그러니까 한동호이 또다시 전략적인 승부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경기는 최연성 선수 본진에서 배락스도 짓네요 아 그렇죠 첫 경기 때는 중앙에서 짓고 날려서 상대편 본진을 봐서 심정적으로 정보를 얻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여튼 뭐 최연성 선수는 태태전에서 일군을 조금이라도 한 개라도 좀 더 뽑고 배락스는 약간 늦게 짓는 이런 빌드가 최연성 특유의 빌드를 선보였어요 약간 전진해서 배락스를 짓고 뛰어서 날릴 때는 그런 플레이를 잘 안하는 그런 플레이를까지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본진에다 배락스를 짓을 때는 저렇게 해서 초반에 조금이라도 미네랄을 더 먹으려는 플레이를 하죠 한동호 선수 최연성 선수는 한동호 선수가 고 상대편의 위치를 파악할 테고 최연성도 마찬가지네요 아래쪽으로 위아래로 터로 보냈으니까 11시 오렌지색이 최연성입니다 보통은 러시아웃에서 바로 더블을 준다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은 안 보이네요 한동호 선수의 스타일링으로 초반에 좀 밀어붙이기 때문에 빠른 더블 자체는 좀 위험하죠 참 묘한 것 같아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뭘 못합니까 그런 느낌 한동호 선수는 3대0으로 한 번 저본 거나 다름없는 것 같거든요 아까 진짜 진 것 같았지 않겠어요 상경기서도 상경기서도 틀렸었어요 상대방 골리앗들이 그 정도로 내본진으로 들어오고 이랬는데 일꾼 겨호동호 선수에 맞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경기를 초장기전으로 몰고 간 다음에 어떻게 이기고 완전히 무슨 뭐 진짜 원여대사가 해골에 당긴 뭘 보고 깨달았어야겠다 깨달은 걸 얻어갖고 이랬듯이 한동호의 플레이가 1순간 확 달라지면서 말이죠 아 원팩 원스타 포트를 선택한 거는 좀 최연성 선수가 글쎄요 3,4경기를 좀 내리내줬기 때문에 좀 안전한 빌드를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원팩 원스타 포트 같은 거는 상대가 투팩을 선택하라든 좀 안전하게 공격의 의미보다는 방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안마나 멀티를 가져갈 수 있고요 오히려 한동호 선수는 빠르게 더블을 그러니까 최연성 선수가 조금 조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히려 죽으면 또 1,2경기의 양상과 좀 약간 뒤집어졌죠 그러면서 아카데미도 빨리 올리고 있고요 플로킹 레이스 바로 준비 약간 이거 물론 최연성 선수는 저런 플레이를 종종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개척 시대에서 차재욱 선수와 경우를 할 때도 빨리 레이스 뛰어보기 제일 많이 봤었죠 배럭스가 깊숙이 들어가면은 최연성의 핵심 빌드를 파악할 수 있어요 한동호 아무리 짓고 머리를 세기 뽑아놔서 공격하다 보니까 배럭스를 깊게 밀어넣지는 않네요 한동호 선수 체력이 다 빠졌어요 괜히 팩토리를 늘릴 타이밍에 배럭스가 이러다가는 파괴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한동호 선수가 일단은 배럭스를 뺀 것 같고 일단 클로킹이 끝나면 레이스 나와서 견제해주고 동시에 따라가야 됩니다 최연성 선수 앞마당 상대편은 앞마당 진짜 봤거든요 레이스 한 기가 클로킹만 되면 뭐 충분히 데미지는 얼마 안줘도 어쨌든 신경을 머슬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뭐 아주 초반이기 때문에 일꾼 한 두세기 정도만 잡아줘도 실질적인 타격수가 돼요 그리고 상대편은 폰지도 포원이 봅니다 이제 안내려오네요 안내려오네요 어 클로킹은 리이스가 돼 두기 네 클로킹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뭐 어떤 그 스캔이나 엔지니어링 베이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클로킹을 최대한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 클로킹 개발은 아까 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몇 대 맞을 때까지 클로킹을 사용을 안 했죠 네 오 이건 꽤 많이 잡네요 에스십이 멀티를 한동호 선수가 물론 이익진 하긴 합니다만 벌써 5킬이죠 벌써 5킬이죠 네 클로킹을 최대한 레이스가 7킬 에스십이 를 10끼나 잡았어요 일단 저 레이스를 최대한 잃지 않는 가운데 탱크의 시즈 모드가 개발되면 최원수 선수가 아마 어... 상대방 근처로 먼저 진입을 시도할 겁니다 조이기를 네 네 베러스는 파괴될 것으로 보이고 파괴되기 전에 빨리 페토리 늘려놓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원했던 애초에 그려가지고 왔던 볼리아트 위주의 생산이 아닌 원래는 볼리아트 위주로 생산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었는데 상대 때문에 할 수 없이 볼리아트 위주로 생산을 하게 되죠 요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상대는 탱크 위주로 만들어서 쭉 밀고 나오면 답답하거든요 되게 네 일단 벌처 탱크 쪽을 최원성수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벌처 하나가 최원성의 아마장 쪽으로 들어갔어요 한동호 네 2킬 상대방의 레이스로부터 8킬을 당했는데 한동호 선수 2킬을 켰습니다 아니 10킬을 당했어요 10킬 네 7-3에서 10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2킬을 했기 때문에 2포인트를 만회해서 이제 8킬 당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헷갈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최원성욱 팩토리가 4개가 됐고 병력들, 지상병력들이 일정부 모였어요 그리고 레이스도 모유하고 있는 상태 조금 그 일꾼 손해를 봤습니다만 멀티를 좀 먼저 한 이름도 좀 있긴 있으니까 네 한동호 선수가 그래도 좀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원성 선수가 아주 좀 미세하게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처음 생산됐던 레이스 2킬을 아직 안 읽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10킬을 기록하고 있는 저 2대의 레이스로 적극적으로 정차를 이용하고 있고요 아 이게 섹수하네요 보통 이 정도 타이밍이 되면 이제 또 하나의 멀티를 양성성 높다 생각하기에 많은 왜냐면 그만큼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상대보다 늦으면 안 되죠 네 최원성은 한시쪽 한동욱은 다섯시쪽을 탐내고 있어요 네 일단 벌처와의 어떤 스피드업과 속도 마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상대 멀티를 미리 또 견제해 줄 수 있고요 네 최원성이 먼저 컴인 센터를 건설했습니다 양선수 모두 생각이 똑같아요 네 멀티 생각하죠 네 레이스와 함께 기동력 좋은 벌처가 자 맵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상황을 잘 체크합니다 아 길목 잘 틀어막았네요 드랍십을 쓸 가능성에 대비한 페트롤이죠 네 그리고 한동 이제 페트롤을 3개, 4개 돌립니다 이렇게 최원성 선수가 레이스를 2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한동 선수도 알기 때문에 드랍십을 쓰지 않고서는 조금 좀 안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 좀 순진하게 아주 그냥 단순한 경로로 드랍십을 이동시키지는 않겠죠 네 박장을 가져갔고 최원성 한동 선수의 제이 멀티 타이밍이 생각보다 좀 늦네요 네 그리고 최원성이 중앙까지 병력을 내려보냈습니다 선을 여기서 긋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찔러 보겠다는 겁니까? 최원성의 의도는 뭐죠? 글쎄요 일단 전선을 약간 한동욱 선수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라인을 좀 넓게 자신이 그 활동 범위를 넓히겠다는 거죠 역력을 꽤 많이 집중시켰는데요 네 4인 6맵이나 2인 6맵에서는 어차건 전선을 갖다가 쭉 앞으로 좀 밀어 푹치더라도 아 한동욱 선수가 지금 생산되는 대로 드랍십을 몰래몰래 지금 모으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아 이 드랍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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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레이스 톡톡히 갚하고 사라지네요 아 여기 드랍십 1기 2기 한동욱 선수가 드랍십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네 3개예요 그러면 아까 앙격수 했으면 네 근데 그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최현성 선수가 가파를 했는지 아니면은 첫 드랍십을 지금 잡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대응이 다르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한동욱 선수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병력이 빠진 틈을 타서 벌처탱크를 이쪽 라이로 밀고 내려오면 뚫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최현성은 병력을 집중했고 한동욱은 병력을 나눴어요 물론 제 측정에 욕심을 내서도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저번에 한동욱 정말 정말 기민한 움직임입니다 훌륭했습니다 2인용 맵이나 4인용 맵과는 달리 3인용 맵의 경우에는 전선을 약간만 밀어붙이면 전 맵의 자원의 한 60% 이상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현성 선수가 전선을 갖다가 저기다 쫙 만들었으면 셋이 스타팅과 앞만한 최현성한테 그냥 헛납하는 꼴이 될 뻔 했거든요 아 물론이죠 장기적으로 보는 거야 한동욱 선수가 네 네 최현성 선수 병력이 전진하는 거를 딱 파악을 하고 저기다가 탕 탱크를 재빠르게 배치하거나 한동욱 선수 정말 잘한 거고요 네 3시 본진과 3시 앞마당을 최현성이 꿈도 못 꾸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벌처 탱크 벌처 탱크를 뚫거나 소모전을 펼치지 않으면 사실 기동성에 있어서 드랍 10이 효율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아 여기 터넵 만들었기 직전에 잘 떨어졌죠 아 이거 양쪽에 중요한 부분을 지금 한동욱 선수가 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를 잡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게 싸울 수 있어요 타격을 다 줄 수 있어요 거기다 전사한다고 하더라고 아 어떤데 2윙 베이 때리고 최현성 선수가 병력을 집중 여기 이틀 가지고 조금 지상으로 이동이 답답할 수 있죠 지금은 예 결과적으로 최현성 선수가 손해를 본 건 아니죠 9시 쪽에 어떤 센터를 짓고 있다가 취소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짓던 미사일터리 탄화 완성된 미사일터리 탄화하고 SCB 두기 잃었고요 병력을 집중해서 지금 한동욱은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3시 쪽에도 병력이 있고 근데 지금 센터를 계속적으로 좀 최현성 선수가 잡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한동욱 선수의 활동 범위에 좀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도 한동욱 선수는 최현성 선수의 이 메인 병력들이 3시를 한번 공격을 와라 와라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일치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최현성이 입구 쪽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도 들어갈 리는 없고요 최현성 선수는 지금 틈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상황 봐서 방어하고 있는 병력 정도가 적으면 언제든지 뚫을 기세거든요 네 그러면서 최현성 선수도 트랍십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욱 선수가 물론 3시 쪽을 미리 선점하고 있는 판단은 굉장히 좋긴 한데 불안한 측면은 병력이 나뉘어 있다는 점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동욱 선수 5시 쪽과 3시 쪽에 또 동시 멀티를 늘리고 있는 것 같죠 네 근데 화력은 최현성 선수가 집중되어 있다는 게 강점이에요 3시 쪽에는 분명히 센터 짓고 있는 것 같고 4시 쪽도 센터인가요? 1시 쪽 드랍십 공격하죠 네 드랍투 3기 이곳의 병력 상태는 어떻죠? 수비 상태는? 그게 아니라 아예 빙 돌아가지고 1시 공격하기 맞군요 네 털에 직전에 계속 병력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확인하면 이거 막으러 가거나 아니면은 빈집 가거나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최현성 선수 네 아 병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장어 병력을 제외한 나머지 병력들은 여기 수비하러 가죠 아 지키러 가네요 네 네 아 두랍십으로는 생계가 있기 때문에 화력으로 그냥 센터를 장악한 그 폭우가 있습니다 지상치고 지상 대응치고는 진독했어요 최현성 상대편의 움직임에 그냥 맞받아 반응만 하지 적극적인 액션은 없습니다 네 센터 잡고 있는게 너무 크네요 네 한동 선수는 좀 답답합니다 상하게 또 철회장막 3시 쪽에 쫙 치고 있어요 한동욱 이거 철회장막이 제대로 작동되기 전에 최현성이 액션을 취할지 한동욱이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다지 효율은 없거든요 잠시 후부터 진가가 나타나요 사실 뚫는 플레이에 있어서 벌처 탱크 많은 곳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3시 쪽을 가져갔기 때문에 최현성 원수도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또 뭐 결과적으로 맵을 좀 양분한 분위기가 계속 됐어요 네 아 아 추가적인 드럼스틱 발행이 좋았죠? 자 그런데 아 이거 최현성 선수 못 뚫래요 오늘 한동욱 선수는 드럼스틱 기동병력이 좋아요 아 정말 예 한동욱 선수가 그 815 맵에선 최강일 수밖에 없는게 적재적소의 최대한 루트를 통해서 병력을 추가하는 예 이게 너무 좋아요 최현성 선수 나름대로 벌처 탱크 조합해서 누구보다도 어떤 생산력이나 힘싸움에 있어서 자신있는 선수다보니까 밀어붙인건데 한동욱 선수 결코 밀리지 않네요 아 나에게 주먹으로 터졌죠 자 여기서 최현성도 기동병력을 기입하는데 진짜 그렇게 많지않고 정정 내려놓지 않습니다 뭐 한동욱 이러면 핵심적인 최현성 기진 아홉 신축에 타격을 줄 수 있기가 이제 전격적으로 민정 네 그럼 최현성 선수 쑥 지나가지고 드럼스틱들은 뭐하고있죠? 그나마 정상권이 다 없어졌죠? 잡힌거 같죠 네 아 세이시를 건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아홉 신축에 타격을 잃게되면 추가병력 또 오고요 한동욱 조금 더 던지라면 대치만 해도 좋아요 최현성 선수가 원래 외모 자체가 키도 크고 덩치가 있어서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선수인데 그에 말해서 한동욱 선수를 상당히 왜소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작은 거인같은 느낌이 들어요 야 이 다윗과 골리앗 그 비교도 이제 아까 전에 하고 막 그러긴 했습니다만 네 진짜 이 돌판백질 아무리 해도 이제 끄떡도 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네 네 뭐 그래도 그래도 계속 도망다니면서 맞진 않고 네 계속 계속 도드리니까 네 일단 변수는 있어요 지금 뭐 힘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걸 한동욱 선수가 보여주고 있긴 한데 네 최현성 선수가 현재 준비하는 비자의 카드에게 맨을 꾸려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맨을 꾸려야 힘이 강한데 그 전에 밀려면 소용없죠 그 전에 밀려면 소용없죠 그 전에 밀려면 밀리고 있죠 아우 증원병 선수는 더 보내야겠다 최현성은 네 한동욱이 오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이거 이거보다도 한동욱 선수에게 더 네 희망적인 그림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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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틱이 멀쩡해요 Armeng 네 이거는 버그전 이야기거든요. 세터전에서는 한동욱의 드랍스 기사가 되겠네요. 스타버트를 세터쪽에다. 앞마다 아래쪽에다 치어놨었던 모양이네요. 배틀 얘기가 이 타이밍에. 지금 타이밍에 저 정도 숙골리앗은 또. 이 배틀이. 지금 5차전 경기인데 앞선 경기들에서는 항상 한동욱 선수의 배틀 타이밍이 빨라서. 좋은 위치를 선점했었는데. 한동욱 선수가 사용하지 않고요. 최훈 선수 같습니다. 배틀 폼너라고 중앙 경력에서 싸우면 약간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배틀 체제가 완성이 되면. 확실히 그 배틀 프로저런 테란테라는. 작기전에 있는 결정적인 것 같아요. 안 보지 마시고. 온리 배틀은 온리골리앗한테도 밀리고. 온리 레이스한테도 밀립니다만. 배틀 탱크. 또는 배틀골리앗.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게 되면 무석이죠. 그럼요. 잘 싸웠습니다만. 상대편 배틀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한동욱. 배틀 크루저의 모습을 확인한. 확인하자마자 한동욱 선수가 조금 당하는 부채였거든요. 그렇죠. 레이스네요. 요즘 진짜 레이스 대 배틀 전쟁. 자주 보네요 요즘. 벌써 200차인가요? 그만큼 시간이. 빨리 빨리 지금. 대배틀 유넷을 뽑아야겠다는 거죠. 레이스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더 밀고 내려오기 위험하거든요. 일단 당장 오히려 골리앗을 공세적으로. 전선을 위로 끌어올려놓고. 그리고 배틀이 내려오고는. 전투를 하면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레이스는 좀 확보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배틀이 오히려. 배틀이 지금 천병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스 대고 있죠. 골리앗. 배틀 체력 많이 빠졌고요. 네. SCV가 치료하러 내려온 거죠. 레이스와 함께. 드랍 10의 운영. 드랍 10의 움직임이에요. 뒤를 치는 게 아닙니다. 최연수 선수는 탱크가 좀 더 받쳐줘야 될 거 같습니다. 최연수 선수는 탱크가 좀 더 받쳐줘야 될 거 같습니다. 최연수 선수는 이벽 다 찼네요. 레이스, 골리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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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리앗. 최연수 선수를 제압하려면 배틀 탱크가 좀 많아야 돼요. 여기 싸움 걸면서 지금 한동의 주역 병력은 또 일부는 최연성이 앞마당 치고 있거든요. 여기 뚫어내면 3시 쪽 앞마당도 위험합니다. 근데 이것은 최연성은 주역이 핵심이에요. 3시 앞마당 5시, 6시 다 위험해져요? 오, 병력 개발이 걷어냈어요. 이거는 그냥 버리는 유닛 같기도 하거든요. 저 드럭체 뭐 탔습니까? 탔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빈 건가요? 아, 빈 거면 이거 말이 다르죠? 네, 뭔가 태워서 날아가는 드럭칩이 저런 노골적인 경련로 나가는. 저건 오히려 내가 인구수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를 버리는 거예요. 네, 이제 레이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밑에 백업 병력 많거든요. 아, 골리앗. 최연 선수가 밑에 골리앗이 없다면 충분히 클로킹 레이스로 잡아낼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건너온 선수는 일을 안 들고 참으면서 일단 예, 최연 선수 탱크는 뭐 상관없습니다. 최연 선수의 골리앗은 어떤 식으로든 재벌을 빨리 해야죠? 아, 네. 레이스는 참고 지금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더, 어떤 건 결국 레이스가죠? 아주 많은 숫자의 레이스는 아니거든요. 아, 그럼 다. 지금 골리앗은 거의 다 제압을 했기 때문에. 배틀도 처음 해봤죠. 그런데... 아하.. 아, 아... 아, 모르고 있다고 다. 모르고 있다고, 이야... 아직 얼마 전에는 배틀 흠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레이스가 좀 더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배틀과의 싸움은 레이스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 곤리가 단 2억이나부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 지금 한 번 던치죠, 한 번 던치죠. 오늘 양 선수들 배틀크루저에 웃고 우네요. 아, 새 배틀 나왔어, 새 배틀. 한동욱 선수가 저 스탑포트 라인이 아직 무너지지가 않았는데. 뒤쪽이 어느지 단 면적 하다 곤리아 씨가 겹쳐서 다리 잡아서 한동욱이 안 받을 때 합류했어요. 그래도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동욱 선수가 지금 생산시설은 번제하거든요. 정말 최연성 누가 좀 여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앞서서 1, 2경기를 전략적인 플레이로 내주기로 했습니다. 3, 4경기 때 한동욱 선수 같은 힘으로 막 부딪혔어요.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힘으로 밀리지 않는 한동욱 선수 상대로. 최연성 머리 쓴 거예요. 아주 절반 타이밍의 배틀크루저의 전환. 같은 팩토리로 맞섰습니다. 그래서 최연성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렇게 정대표가 갑자기 하나도 시작합니다. 자, 최연성. 이기지 1, 2, 3흥 1중 2중 6, 3. 이제 한동욱이 이골리아 텍크, 대질병력을 모두 상대하죠. 현조합에서. 같이 팩토리로 맞서겠지라고 방심을 유도했어요. 그리고 9시간 상대적으로 2번 끄지하면서 한동욱 분위기 역전고직 가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만. 아... 심각적입니다. 시작 니지가 서로 고립됐어요. 자, 그래도 한동욱이 뭔가를 다 보여줄 수 있을지. 자, 3시에서 방어라임 펼칠 수 있을지.. 일단 멀티와 병력이 완전 분리됐다는 거에요, 한동호 선수가. 한동호 상대편이 주위를 치는데. 자, 뚫어내고 타격 줘야죠, 상대편 주력. 뭡니까? 여기도 배트 있나요? 네, 이거는. 한동호 선수가 정말 엄청나게 선전을 했습니다만. 그냥 힘만 쎈 몰리앗이 아니라 머리를 쓸 줄 아는 몰리앗이라는 거죠. 네, 하지만 이벤틀이라도 일단 걷어내고 배틀. 타격 하나도 웨이시 타격 없이 안 잡아도 냈어요. 그리고 9시, 안 맞아서 9시 뒤쪽까지 밀어내면. 아, 물난 거 한 감동이 어렵긴 합니다만. 지금 배로 쏟아가지고. 뭐 이루, 지금 일단은 승기를 그. 어, 최연성 선수가 좀 잡은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한동호 선수가 역전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누가 이건 정말 멋진 적이네요. 네. 테란 대 테란전. 여기는 심리전이에요. 문제는 저 배틀 프루저와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는 병력을 세시 쪽과 아래 쪽에 모든 멀티를 내주면서까지 확보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그러기에는 자원적으로 웨우가. 특히나 게스의 압박이 심할 겁니다. 그러면, 아, 더 이상 미네랄 게스 두는 곳이 없죠. 다섯 시는. 모든 멀티가 지금 다 날아갔어요. 아, 다섯 시는 없고요. 아, 한동호 자원축 부켰네요. 미네랄 자원축 부켰어요. 한동호 선수는 뭐 이런 거죠. 지금 어쨌건 최연성 선수가 배틀 크루저하고 레이스를 의식한 어떤 다수의 골리앗인지 함께 다니고 있는데. 어, 이게. 아! 아! 야, 이거 입술해요. 네. 퀴즈 테이크로 자리를 잡아놓고 골리앗에 접근을 못하게 하면서 레이스의 기동성으로 배틀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네. 좋은 위치 남아졌고, 근데 지금 테이크가 4개 있었는데 지금 많이 남은 거죠, 지금. 그러면 전격적으로 할지 좋은 라인을 보면 비용 최연성은 자원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데. 아, 지상병력이 뚫렸고. 단지 돌리는 거죠, 지상병력이. 네. 뭐, 상대여서 자원증을 모두 끊었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다는 겁니다. 아, 이제 뭐 배틀이 뭐 여부정기.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건 레이스의 힘밖에 없는데. 네. 정말 배틀이 최연성 같고 레이스가 한도욱 같고. 네. 그렇게 느껴지는 양선수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막 그런 상황인데. 아, 그 배틀크루저에 타고 있는 함장이 참 지장이었던 거예요. 네. 네. 최연성 선수가 정말 단순히 힘만 셌다면은 지금 위의 위치에 최연성이 오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 네. 한도욱도 다섯시 앞바닥 쪽에서 뭔가 다시 한 번 빼하고. 그래서 최연성 선수를 보고. 네. 여우라고 하는 겁니다. 아, 여기. 여기 또 이렇게 배틀 많이 담죠? 아직 한도우. 여기 포기지 않았어, 한도우. 배틀 다 건너냈죠? 네. 지금 플레이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엄청 멋집니다, 진짜. 그런데 한도욱 선수 먹는 자원이 뭐냐. 네. 이게 지금. 아, 한도욱 선수의 현실을 가장 그. 적나라하게 나타내주는 현실이죠. 지금 한도우 선수가 자원이 없을 때 자원이. 네. 지금 이번 싸움에서는 많은 걸 얻었고. 다섯시 쪽 안 바닥에서 방어래를 붙이면 주연성이 배틀, 주력 배틀 안 동원하고 있어요. 네. 이런 플레이를 모으주면서 다섯시 쪽만 어떻게 해서 이제 돌아가기만 한다면. 다섯시 쪽 방어병력 있습니까? 네. 저렇게 그. 예. 진짜 눈먹은 병력들 완전히 다 잡히는 거죠. 한도우 선수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아파도 셋이 쪽에 있는 병력들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최연성은 아홉시가 있어요. 네. 아, 이거 뭡니까? 18-15 맵에서 그렇게 해서 최연성이 진 거 아닙니까? 한도우 선수 9시 쪽을 워낙 공격해야 될 때가 많아서 그런지 네. 꿈쩍도 안 해요. 네. 아마 완성되면 갈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레이스 대지 공격력 아무리 뛰어내봤자 저렇게. 다수의. 아. 이거는 참. 레이스의 공격력을 전혀 신경 쓰게 안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레이스하고 번처로 건물 부숴봐야 뭐. 속도가 얼마나 나. 이런 건데. 네. 탱크 그래서 한도우 선수가 기재창에 올리고 있었던 게 막 또 마이네 터지고. 최대한 한도우 선수는 다섯 시 쪽을 들키지 않고 돌리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면서 아홉시를 밀고 거길 차지해야 돼요. 한도우. 최연성의 경쟁 먼저. 최연성과 자원 5천대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분간 싸울 경쟁은 충분해요. 최연성은. 최연성은. 최연성도 핵심 건물들은 타격을 입었고. 아. 참. 한도우 선수. 그거. 경력 운영. 컨트롤 전투도 굉장히 잘하네요. 네. 그런데 아홉시적 직속한 곳은. 한도우 안 건드리고 있네요. 자원 캐는 데가. 지금 잘 돌아보고 있는 건 아홉시적인데. 모르잖 않는데 아홉시적 안 건드리고 있어요. 마인제거 하겠죠. 네. 그리고 5시에 이렇게 자본줄을 마련하면. 네. 한도우 선수도 불이 안 돌아가요. 스타포트에. 네. 그리고 한도우 선수가 이제는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도우 선수 기관 시설인. 스타포트하고 팩토리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군데를 밀어내고 먹든. 아니면 5시를 돌리든. 자원 추가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쪽쪽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이죠. 네. 컴샅스테이션 달리기 두 개밖에 없네요. 컴샅스테이션가. 이제 병력들이 가죠. 그렇죠. 네. 여기를 제압을 하고. 그리고. 최연성은 3시갖고 싸우는 거고. 한도우는 5시갖고 싸우는 거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기들은 또 이제. 맥북북북북 싸우고. 아. 세세. 최연성. 확실히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시간을 주는 느낌이 있는데. 배틀 추가 생산 안 되거든요. 여기 다시 있네요. 대역전 나오지 말란 법 지금 없고요. 네. 최연성 선수가 움직였을 때 막을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거기 방어. 답 있죠. 방어병력 뭐 있어. 배틀크루저가 단독으로만 움직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골리앗이 같이 움직이면 다섯 이쪽에서 탱크 병력이. 있어줘야 방어가 되는데 없거든요. 지금. 최연성 선수가 탱크는 제법 있는데. 골리앗은 몇 개 안 되죠. 한. 연일곱기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최연성은 지금 다섯 이쪽 방어라인이 없는데. 아. 근데 최연성도 자기 지금 본질 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판도욱 선수에게 추가 자원줄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허용하게 되면 이거 역전 나옵니다 이거. 아. 물론 최연성의 저 탱크 골리앗 배틀이 모여있는 저 수비라인이 워낙에 강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세 시 지역에서 내가 세 살림 꾸리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기에는 열한 시 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너무 아깝죠. 네. 아. 이제 다 직접. 저거밖에 안 돼요. 네. 마다 업그레이드를. 야마토 캐논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쌌던가요 최연성 선수가. 이제 야마토 개발 중인 걸 수도 있겠네요. 뭐 어찌됐든 지금 한동욱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공격 오기 전까지 얼마나 방어 병력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조합상으로 싸우면 최연성 선수가 이깁니다. 굉장히 꽤 되었죠. 뭐 골리앗에 배틀에 탱크에. 아. 그래도 예. 진짜. 최연성. 글쎄요. 그 앞선 경기들에 연속적인 패배 때문에 최연성 선수가 좀 조심스러운 거죠. 아. 한동욱 선수 좀 레이스들 노느니. 예. 가서 최연성 선수 열한시 지역 주요. 건물들. 파괴해야죠. 배틀은 그런 일 하기에는 좀. 무서운 게 있습니다. 느리니까. 근데 레이스는 워낙에. 예. 기동성이 최강. 최고 생명인 유닛이기 때문에. 레이스는 딴 딴 지역에 가끔 모든 일 좀 하고 있어도 돼요. 이 벌처 공격이. 결정적이네요. 가봤더니 뭐. 벌처 레이스 밖에 없다. 네. 확인한 셈이 됐죠. 아. 한동욱의 지상 병력에 추가가 너무나 더딥니다. 아니 뭐. 일부의 탱크 벌처라도 좀 보내가지고 열한시 지역을 좀 공격을 해 주든지. 아. 한동욱 선수. 예. 최연성 선수의 열한시를 좀. 청소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계속 병력 튀어나오거든요. 아. 병력 빼기가 부담스럽나요. 아. 최연성 선수가 아까전에 그냥 승부를 확 걸어가지고 그냥 밀까.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 뒤가 그냥 뒤가. 예. 최연성 선수도 그러다가 까딱 잘못해갖고 큰 전투에서. 전투 한번 지면 이거. 예.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네. 진짜 최연성이 이렇게 몸살이면서 플레이하는 경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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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컵팩 찍는 것 같으니까 레이스를 살짝 뺐었던 거고요 아 근데 여기 지금 훈련 많거든요 지금 최대한 한동선수는 스태의 만화를 없애는 방법밖에 없죠 아 그러나 레이스의 만화도 사실 한계는 있거든요 어 옆에 가주시죠 아 그런데 싸움을 잘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레이스도 다시 좀 풀었습니다 아 이번에 다행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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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틸 수 없습니다 뺄 수 없어요 뺄 수 없어요 레이스 당면 결정적이네요 GG 아 한동 이야 정말 건전했는데 이것 때문에 뭐 소수만 따지 말하니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어이구야 중앙수 선수도 한동선수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뭐 못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맡겠습니다만 최연석도 과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진 뺐죠 진 뺐죠 최연석 네 아 진 뺐는 아 진 뺐 아 진 뺐 아 진 뺐 아 아 이 자산을 가지고 2006년 시즌 멋지게 다시 한번 청산을 녹화할 수 있으리라 뺐습니다 아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진 뺐 자 우승 소감이 이어지겠나 승류 소감이 이어지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SK 대결컨트리 워낙 프로그램 조현서입니다 지금은 뭐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너무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우선 저랑 4강전을 펼치신 한동욱 선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선수 결승에 출출시킨 SK텔러컨특원 감독의 모든 것 같고 내일은 온게임자 소통의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일이 30분부터 스카이 프로리그 그랜드파이널에서도 멋진 승리 1구 5댈 준비를 하고 있겠죠 KTF와의 맞대결 KTF도 맞춘하셨다고 수원장이었습니다 KTF도 맞춘하셨습니다 덧소리가